불타는 초가에 홀로 남겨진 딸 최엽이 지팡이를 힘겹게 짚어가며 고개를 넘어 자신이 살던 집을 바라보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염 속에 휩싸인 자신의 집이 보였어요. 불타오르는 집을 보자 최엽은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뛰다가 넘어지고 구르기를 반복하며 자신 집 앞에 당도하였어요. 이미 외적들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역력한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당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이 최엽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장의 심마니와 아내의 연이었어요. 최엽은 오열하게 시작했고 엉금엉금 기어서 쓰러져 있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싸늘하게 식어있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묵노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너무 슬픔이 복받쳐 입 밖으로 아무런 소리를 내뱉지 못하고 꺼이꺼이 마치 목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만 내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아내의 죽음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최엽의 귓가에 어디선가 자그맣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최엽은 귀가 번쩍 뜨이며 정신을 가다듬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정신없이 기어갔어요. 허겁지겁 움직여 소리나는 곳을 찾은 최엽이 장톡대 뒤편의 구석자리를 살펴보니 자신의 딸 서희가 강보였어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라도 하는 듯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최엽은 서희를 안아들고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의 모든 신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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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엽은 양지바른 곳에 아내와 장인의 시체를 고이 묻어주고 딸 서희를 등에 업은 채 지팡이를 짚어가며 모두 불타 죄로 변해버린 화목하게 살던 자신의 집을 뒤로하고 정처없이 어디론가 떠나갔어요. 그의 한 손에는 그 옛날 십만이 장인이 던져버렸던 자신의 검이 들려있었어요. 장군 저 앞에 민가가 하나 보입니다. 거볼만한 양식을 챙기고 살아있는 것들을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모두 배워라. 장군이 병원을 내어낸 시간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우거진 깊은 산 속 어느 한 계곡에 사나이의 옷을 입은 어린 여자아이가 목검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검술 자세를 익히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곁에서 지팡이를 짚고 아이에게 엄한 목소리를 꾸짖으며 자세를 규정하고 있는 사내가 있었어요. 똑바로 들지 못하겠느냐?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냐? 검의 끝이 흔들리지 않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겠느냐? 아이는 사내의 호통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버지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산속의 은둘에 살며 딸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10년 전 외적에게 가족을 잃은 최엽이었어요. 최엽은 집을 떠나온 뒤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딸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손에 목검을 쥐어주며 딸을 무사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서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모두 너를 위한 것이다. 여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다. 서이는 이런 상황이 자주 있었는지 무섭게 노려보는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고 다시 일어서 검을 지고 자세를 잡았어요. 서이는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 검술과 무게를 단련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불효령이 떨어질까 무서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고된 훈련으로 눈물을 흘리는 날이 끊이지 않던 서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의 훈련에 점점 적응하게 되고 어느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운명이라 받아들인 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더 이상 투정하지 않고 무예를 연마하는 일에만 집중하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실력을 쌓아가며 어린 서이는 어느덧 훌륭한 무사로 하루하루 성장해가고 있었어요. 이얍! 서이의 무예가 드디어 전성기의 최엽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할 즈음 최엽은 서이를 불러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였어요. 서이야, 이제 네 무술이 나의 실력을 넘어선 듯 하구나. 서이가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어요. 과찬이세요, 아버지. 소녀의 실력이 아버지를 따라가기엔 아직 멀었어요. 흐흐흐흐, 이 절름바리 아비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서이야, 이제 네가 스스로를 지킬 만큼 강해졌으니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세상으로 나아가 너의 인생을 살아보거라. 담담하던 서이의 눈썹이 치켜올라가며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어요. 아버지를 어찌 홀로 두고 세상으로 가라하십니까? 소녀 그 명은 따를 수 없습니다. 너는 조선제일검 최엽의 딸이다. 이런 산속에서 나처럼 병든 늙은이와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언제든 네가 나를 보고자 하면 다시 이곳으로 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 아비의 소원이다. 넓은 세상을 보고 오너라. 최엽은 지필묵을 꺼내어 서신 한 장을 그 자리에서 써서 서이에게 건네어주고 이야기하였어요. 여기 이 서신을 들고 한양의 좌포청을 찾아가 보도대장 지우현을 찾거라. 근자에 내가 듣기로는 그가 보도대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내 오랜 버신이 너를 거둬줄 것이다. 이 아비 걱정이나 하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서이는 감정에 동의 없이 무표정하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럼 아버지 말씀대로 한양으로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다시 이곳으로 아버지를 찾아올 것입니다. 최엽이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는 딸에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래 기다리고 있으마 서이는 아버지께 큰절을 한 번 올리고 한양으로 길 떠나게 되었어요. 도성의 성문에 도착한 서이는 그동안 여러 마을을 지나오면서 마을과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해 놀랐지만 성문 앞에 도착해 난생처음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보면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성문을 지나가려 하는데 성문을 지키는 나졸들이 서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어요. 거기 섞어라! 서이는 어리둥절하여 나졸들을 바라보았어요. 한양의 당도와 서이가 도성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 아버지의 오랜 버신 후두대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졸들이 서이를 막아세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